Q. 육성 안녕하세요. 구달창경입니다. 오늘부터 RGK 플러스 데뷔 시점된 것과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번 새 웃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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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엽게, 최대한 귀엽게 전착장 설정하게 확인 중입니다. 이 형은 음악 듣는 거 되게 좋아해요 지금 나오는 음악처럼 파이팅 있는 음악 불편하겠네요 불편하겠네요 재밌는데? 욕도 못하고 평소에 욕만 하고 불편하네 못하면 되지 뭐 다들 자고 싶어요 네 먼지로 덮여서 여기에 목이 잠겼어요 인스타그램 팔로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마음씨 멋있다 승수야 승기야 너만의 포즈 있잖아 나는 저녁보다 납전 얘기라서 그치 그치? 네 죽으면 내가 지는 거라고 절대 그게 안 돼 네? 나 잘하는 거 좋아 가자 이거 진짜 예뻐 그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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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퍼즐러 자야죠 저희는 내일은 안 보는 거죠 다행입니다 밖에 춥나요? 지금? 그치? 좀 추워요 갈게요 갈게요 어제는 스트릿스타즈 때문에 바쁘고 정신이 없었다 하루라며 오늘은 진짜 아침부터 이재호 선생님 뭐 871 리디부터 해갖고 수료는 3개밖에 안 되는데 이게 텀이 계속 까닭까닭 있다 보니까 되게 바쁘게 많이 지는 거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스트릿포토 겸 모델의 모델 김필수의 하루였습니다 이렇게 할까요? 안녕히 계세요 가고 봐요 기용이가 주어지라 약간 진지함 중에 개그감이 숨어 있습니다 제가 웃긴 사람을 제가 하는데 그중에 무재형이 탑 2 탑 1은 뭐예요? 1이요? 리밀이에요 오늘이 마지막으로 이제 끝내고요 오늘 이제 기용이의 모든 모습들 아침부터 저녁까지 싹 다 보여드렸는데 네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나 둘 셋 뿅